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보도기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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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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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선수로 서로 다 같이 인사합시다. 행동하는 신앙이 됩시다. 성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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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수로 던진 내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에서 성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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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의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를 말하지요. 그런데 바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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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이나 장비 뿐만 아니라 요즘은 정치판에서도 그렇고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내년 정치권에서는 내년 정치권에서는 내년 정치권에서는 내년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고 여당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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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신당을 창당하든 자신이 불리한 그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부수를 던지느냐에 지금 초미에 관심이 되어 있지요. 기업은 실적을 그렇게 올리기 위해서 기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도 성부수를 그렇게 던져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불리할 때 뒤집는 이 성부수를 던지기 중요하죠. 이 성부수를 잘 맞추어서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던지는 이런 감독을 명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삶에도 영적인 삶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성부수를 그렇게 던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량 15절로 16제를 보면 라우디아 교회가 책망을 받는 내용의 얘기 나옵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우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미지근한 신앙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각종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어정쩡한 스탠스를 잡지 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건너면 건너든지 안 건너면 안 건너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어정쩡한 이러한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닌 건지 직분을 맡은 건지 안 맡은 건지 은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도대체 이러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저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이 볼 때 예수의 미친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교회밖에 모르구나 이런 가족부터 가족들까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맡은 직분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어린하면서 24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구나 가족이 더 잘 알지요. 신앙생활 가족이 아는데 성령께서 모르시겠어요. 사단이 방해하는 건 모르시겠냐고. 신앙생활 그렇게 연말을 맞이하게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2023년 여러분 영적 성부수를 던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2024년 사획을 위해서 청직의 직분을 맡은 분들이 원뉴스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기관 각 부서에서 이런 원뉴스의 시간을 그렇게 잘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뉴스의 목적이 뭐냐 원뉴스 되라 원뉴스에서 뭘 할 거냐 원뉴스가 되어져서 각 기관 각 부서에 모든 사획의 방향에 영적 성부수를 던지는 그러한 원뉴스 도전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사획을 진행해 나갈 때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강단 흐름을 탔어요. 강단 메시지 잡고 영적 성부수를 던지는 결단력.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력.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품병자의 네 친구들이 나오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치유한다는 큰 이적을 행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조그만 땅에 예루살렘에 안 들은 사람이 없죠. 다 듣게 되죠. 이 소식이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금 움직일 수도 없는 심각한 중품병에 걸린 이 친구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인산이네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가야 치유를 받는데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앞자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고 너무너무 사람 많아서 팔니들 틈이 없어 도저히 안되겠다. 돌아가자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환경에 따라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내 친구 성부수를 던져버렸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 보시고 중품병자를, 중품병 친구를 치유해 주셨다. 내 친구가 한 팀이 돼가지고 이 중품병자를 치유하는 자리까지 인도했다. 지금 우리가 적용하면 3.1조 사역이 있지요. 3.1조가 딱 구성되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곤륙전도 사역 이 중요한 성경적 모델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은 예수 그의 앞으로 그렇게 인도한다. 이 일에 도전한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형의 모든 성도들 중품병자의 이 내 친구들처럼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성부수를 던지는 그러한 망국을 그래서 기억을 얻는 이런 정인들 되시기를 주행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믿음의 성부수입니다. 1, 2절 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부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여러 회당에 다니며 전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아서 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가부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발디딜 틈이 없이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나왔는데 예수님 계시는 집을 다 둘러 샀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각종 치유와 기적 또 이 많은 체험을 또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온 그런 사람들이었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관심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도를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가 뭐냐? 원어로 보면 로고스 로고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전하겠다. 다시 말하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말씀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고 병고침을 체험을 한다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즉 천국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병 나오면 뭐 할까요? 또 병들 어차피 죽을 건데 그 병 고치는 거 사람들 엄청나게 기대하지요. 뭐 그렇게 회복되는 게 좋지요. 그런데 다 나중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잠깐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이 땅이 다 없어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소원하는 모든 서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에 눈 여시기 바랍니다. 왜 상처받습니까? 왜 시험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전부 서론에 잡혀가죠. 서론 인생이. 본론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본론 인생은 없다구니 없습니다. 본론 인생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론 인생은 사느냐 안 사느냐 딱 사람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 서론 인생이구나. 목사라도 이 사람 서론 인생이구나.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만나보면 알아요. 이 사람 본론 인생이냐 서론 인생이냐 절대로 일심적인 지속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본론 인생은. 본론 딱 잡고 있으니까. 본론이 뭐예요? 그리스도. 답 났냐 안 났냐 결론 냈냐 안 냈냐 딱 보면 알잖아요. 날씨가 오늘 최고 추운 날씨입니다. 이번 겨울들이 제일 추운 날씨인데 이 춥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예배해야 되겠다. 이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맛을 예배 시간에 하나를 내기고 싶은 주의 음성 들어본 적이 없어. 은혜를 받고 깨달았고 해담 난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 터지면 풍랑이 막 치면 인생의 풍랑은 수시로 옵니다. 풍랑은 수시로 와요. 어떻게 할 거냐고. 날씨 좀 춥다고 좀 불편하다고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영광이 예배를 최고의 축복 현장을 가볍게 쉽게 포기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거 믿음의 눈으로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시작이다. 그 말씀이에요. 3절모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분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분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고 계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냥 네 사람이 등장하죠. 중분병이 아주 심해서 전혀 거동할 수 없는 이 중분병자를 내 친구가 메워가지고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그렇게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가니까 도저히 예수님 계신 앞자리까지 못 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요 소원이 뭐요 내 친구가 예수님과 만나면 이 중분병 움직이지 못하는 이 심각한 중분병이 치료된다. 깨끗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소문 듣고 그래서 믿음의 성붓을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앞에 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뜯는 겁니다. 지붕을 뜯어 그 중분병자를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지붕을 뜨냐.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불과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집들이 어땠습니까? 집들 뜯으면 뜯어져요 거의 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붕은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붕이 수평으로 됐어요. 오줌 말하면 슬랍어 같이 우리는 세면으로 슬랍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냥 단단한 가지로 쫙 대들불 깔아요. 그냥 깔고 그 다음에 진흙으로 종료나무 가지를 가로 세로로 깔아가지고 거기 진흙으로 발라가 최종 처리해버리죠. 그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리해놓고 거기서 6월절 기념도 하고 그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옆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언제나 계단이 있어요 계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계단 올라가서 지붕 뜯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당시 장애물 앞에서 이들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부수를 던졌다. 본문 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한 중품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중품병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중품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믿음.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행동이 막연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붕을 떴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먼지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요. 먼지가 막 떨어지고 헐게 떨어지겠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장소를 이렇게 더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뭘 보느냐?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보셨어요. 보통 서러운 인생은 흙이 떨어지고 짜증나고 불평하겠죠. 예기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예수님은 본론 인생이에요. 본론만 보는 겁니다. 본론. 믿음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람이요 때로는 살다 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뭘 봐야 되느냐? 그 사람 믿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론이 있어요. 같이 통하는 본론이 있어요. 믿음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거 실수하는 사람 어디에서 덜키면 저거 안 덜키면 저거 아니지? 그런 삶 가지고 그걸 서로 막 그냥 거기 잡혀가지고 그 사단 귀신 장난에 잡혀가지고 믿음 다 떨어져요. 은혜도 못 받아. 예배 성공 못해. 서로 인생이죠. 그런 떨어진 먼지고 흙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나가면 내 친구가 치유된다는 이 믿음을 보시고 이게 본론 인생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 지속적 성장이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지속적으로 은혜 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스윙 받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방해합니다. 먼저 서도록 이들의 행동에 예수 궤속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깔려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부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오늘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 나 상 줄 거야. 이 추운 날씨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나를 죽고 하실 거야. 나를 치유해 주실 거야. 내께도 응답해 주실 거야. 아멘 믿음과 믿음 상 주신의 심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해. 하나님 내 기도를 제일 잘 들어서 하나님 나를 제일 축복하셔. 아멘 영적 주인공의식이 있어야 돼요. 맨날 들러리나 하고 아이고 내가 지금 제가 많았어. 나는 믿음이 없었어. 나는 내 것도 별 관심이 없었어. 이렇게 영적 열등의식이 빠져 살면 이게 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본다니까 여러분 중심을 보시다. 중심을 보시고 믿음의 성부수를 던지는 삶 속에 응답이 임하게 되어 있다. 눈앞에 헌실에 메어 있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거 세상 상식적인 그거 그 계산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다 응답이 없어요. 한 번도 전능하신 하나님 체험 못해요. 무소보지 하신 하나는 체험 못한다니까 막 뭐 있겠지 뭐 그렇겠지 뭐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게 신앙생인 줄 알아 그게 내년에 전체 방향 메시지가 제1,2,3 아르투시 응답의 영혼입니다. 영혼한 망대를 세우는 언약적 도전의 의미가 있지요. 영혼한 망대 세우자.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사역은요. 영혼이든 영혼. 우리 교회의 원단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북거시로 쫙 써놨어요. 공개는 언제 하느냐 송구원이 역시 예배 때 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밥도 저는 투르스토리 사실적인 것 실제로 정화할 수 있는 것 작고 기도에 실감나는 것 하나님께서요 2024년도에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응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언약 잡고 말씀 잡고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행동해야 돼요. 도전 도전하는 행동입니다. 움직여 믿음의 성부수를 던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이란 것은요. 겉과 겉이에요. 제가 믿음의 성부수를 던진 사람 아닙니까. 성부수를 그냥 앞도 뒤도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맹령 떨어지만 무조건 결단하고 성부수 던지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삼철 하나 오천종족 주님의 지상명령 그 현장에서 승인받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아쉬움이 남았다고 하면 2024년 이제 정말 올인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부수를 던져라는 것이요.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뭔가 성령이 세미하게 감동 주거도 바로 결단하고 아멘 이게 뭐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하나님의 깨달음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감각인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복잡해서 할 게 없어요.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오는 모든 생각 감동은 성령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한지를 실제로 체험하고 언약 성취의 정인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권언적인 치유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보시고 정금병자에게 이러시되 작은 자여 너 죄사함을 받았느냐라 하시니 너 죄사함을 받았느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 친구의 믿음 보시고 그 정금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정금병자를 향해서 내 병이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정금병자를 향해서 너 죄사함을 받았느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권언적 치유입니다. 근본적 치유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본적 치유가 뭐냐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이거는 절대 일반 종교인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육신 치유 전에 너 권언적 먼저 해결되어야 돼. 근본치유 근본치유가 뭐냐 죄 문제에요. 죄 문제에요. 그 죄 문제입니다. 그 죄 문제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원죄를 말해도 원죄 인간 노력은 안됩니다. 종교가 해결을 못해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다고요. 죄삼을 받아내라 죄 문제 해결해야 돼. 너 죄 문제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병걸린 것은요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신중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죄가 많아서 너는 죄 없냐 죄가 많아서 아니에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실 인간의 생사 문제는요 장식삼정에 발생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건 사실이에요. 죄 때문에 생로 병사가 왔어요.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린 것은 무조건 무조건 죄부터 해결하라 이것은요 좀 지혜롭지 못해요. 사실 인간의 건강관리를 잘 못하다가 보면 병이 올 수 있어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음식 문제로 인해요 석관 문제 때문에 병이 올 수 있어요. 또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병이 올 수가 있어요. 또 귀신도 장난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요소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구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도 주세요. 하나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가 많아서 소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다. 하나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육신의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예외 없이 예외 없이 장세의 3장 영향 아래 있어요. 모두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생 최우선순이다.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이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인간 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이 길을 여셨는데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다.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 예수라는 뜻이 그래요. 예수라는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에 짐을 지시고 부활하셔서 인생의 근본 문제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나 상관없이 저 교도소의 살인자도 저 장촌의 장녀도 누구든지 상관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다. 네. 네. 그거예요. 네. 이 복음이에요. 6절봅니다.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당시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서기관이란 것은 유대 율법 이 모세 오경 율법 정통한 자들입니다. 율법의 대화들이에요. 이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 죄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사해 준다고 저러느냐. 이 신성 모독죄다. 이거 보통 죄가 아니다.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색을 못하고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 보러 오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한 번 말하다 도레마다 저가 죽을 판이니까 그냥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 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예수님 아시고 생각도 다 아세요 예수님. 질문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가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증명자에게 내 죄삼을 받아든라 하는 말과 이러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죄삼 받았느냐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것만 쉬워 상을 두고 가라가 더러운 말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내가 쉬운 말 했다 이해가 안되는 거요 아직 이해 안되죠 눈빛 보니까 아리까리 해 죄를 사는 것과 중품병자를 치료하는 것 두 가지 다 서유관들에게 불가능한 얘기에요 두 개 다 자기들 못해요 그런데 이들이 단순하게 생각한 것은 죄를 사한다 죄를 사한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서유관들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산받은 일을 아시고 나서 최고 어려운 것 그야말로 중품병자를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저거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치유해 주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걸어가라 다 10절 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품병자 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눈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지구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인광을 돌리며 이러시되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겠다더라 예수님께서 중품병자의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나 죄를 사는 받았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예수님 하나님은 죄 꼬라지를 못 봐요 전능자요 확실한 분명한 분이기 때문에 죄 해결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눈만 뜨면 짓는 게 죄인데 원죄 잡음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치유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 아니요 의인입니다 의인 아멘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안그러면 자꾸 속아요 신앙이 안 자라요 신앙이 안 자라 금방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 잡혀있으면 신앙이 안 자란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죄삼을 받는다 나의 죄를 씻겨낸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쾌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믿는 순간이 단순히 질병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근원적인 근원적인 치유가 목적이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의 영혼들 전부 영적 중풍병자들이 본인 스스로 올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움직여서 오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데려와야 돼요 내 친구들처럼 어깨 메고 와야 돼요 손잡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21조 3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권력전도 팀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 자가족들 다 인도받고 내 친구들처럼 누군가가 모시고 왔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비극이 아니다 비극이란 살아있는 동안에 죽도로 놔두는 것이다 우리가 신화상하면서 놓지 말아 메시지지요 그냥 죽도로 놔두는 것 부모가 지옥간을 천당가다 나 상관없어 죽도로 놔두고 그냥 가장 큰 비극이다 면세 많은 부모님들이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냥 놔둬 천하의 부료다 영적 여러분 이 식업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혼구원의 골든타임 이란 게 있습니다 골든타임 영혼구원의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날지 너가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건 순수살로 태어나는데 죽을 때는 순수가 없어 젊었다고 빨리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갈지 몰라 이 종성이다 친구들 예수님께 데려온 내 친구들처럼 여러분 믿음의 성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눈치 이런 눈치 저런 눈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사는 속삭임이요 그래 볼 거 없어요 3.21조 3운동 권력전동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전도학 교수지요 맨어드 스윗이라는 분이 이 목사님이 세계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런 진단을 딱 내렸어요 지금 현재 세계교회의 모습 요즘 교회는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만 움직이려고는 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감동을 받아 은혜를 받아 그런데 움직이진 않아요 움직여야 할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영향력을 못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감동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감동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그 결과가 뭐예요 움직이기 위해서 감동받는 것입니다 움직이기 위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움직이기 위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영계 모드의 성도들 정군병자의 내 친구들처럼 3의 1조 원니스 돼가지고 믿음의 성부수를 던지는 사람 CVD IP에 이 언약들 도전하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정인들 다 되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은혜 반응도 중요하고 감동 반응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중군병자의 내 친구들처럼 행동하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야 주옵시고 어떤 방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성부수를 거는 믿음이 확실한 우리 예원 가족들이 다 되게 하야 주옵사사 그래서 가족구원 곤륙전도 3으로 통해서 3.1조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교로 작정된 자들을 건져내는 현장 전도 제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